탭 탭 탭 탭 탭 탭 미쓰리 루쇼티 미쓰리 루쇼티는 뭐야 읍 흐음 접햄 이제 애들이 경험치를 영 안주네 소피아만 불쌍한 파트가 됐다 소피아만 불쌍한 파티가 됐어 원래 아주라 한 번 하면은 매우 성장하지 엘세라 지팡이 할인권을 딴딴딴 딴딴딴 음 음 빨리 죽여버리고 가자 여긴 앵벌이도 안되겠다 아 어떻게 얘는 이 시점에 나는 예전에 알이 없어가지고 알만 키웠는데 알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했어 미친놈같이 노가다를 해야되는데 그전에 전멸했어 저 먹으러 가야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엔 사람만 끼워서 엔딩 봤어요 딴딴딴딴 아 크 딴딴딴 나 약하나만 써도 될까 쓰 아 소울파스타 소울파스타 무드로 팍팍! 달리긴 잘해나 그래도 흐흐흐흐흐흐흐흐 파스 포트니스 하는거 보고싶다고? 아니 대회도 했잖아 뭘 더해 거기서 머쉬룸 대회 했잖아 흐흐흐흐 넌, 넌 기적을 믿니? 빰빰 사망 와 골렘 문방 쎄다 다른 애들은 점점 크는데 이제 랩차가 소피아랑 거의 10일이네 한 명 정도는 멸시를 할 수 밖에 없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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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죽을땐. 내가 죽을땐. 손을 쓰러뜨려라! 아 템 분배야 되지 아이 귀찮아 이제 템이 뭐 의미가 있어? 마 너 써라 소울바스타를 소울바스타를 만하나 채워줘 단 짠 화로록! 딴딴 이제 유두가 몸빵해야돼 치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아 소피아만 많이 달아 오 이건 좀 쎄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드르렁했어 나약한 놈 나약한 놈 나약한 놈 나약한 놈 나약한 놈 세상에 일상생활 가능? 저 패면 죽.. 안죽겠지? 그래도? 한대만 펴볼까? 어메! 저는.. 한방에 드르렁 해가지고 폼이 안산다 나 한방에 주울 줄 몰랐지 쟤 최종 보스급인데 이곳은.. 이곳은.. 나이를 먹어버린 아리더 나이를 먹어버린 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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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rest Panther 농담 흐흑흐흐흑흐흐흠흐흐 Tucur 크흑흑흐흐흐흑흑흐흑흐흑흑흐흑흐흐흑흑흐흑흨 Academy 흐흑흑흫흐흑 짐 큰스웑흑흐흐흑흑흐흑흥rim reinsHFF흑흐흑흐흑흑흐흑흑흑흐흐흑흑 work 긋안일 gotta get it bad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지켜봐요! 이 녀석을 지켜봐요! 이 녀석을 지켜봐요! 뭐야... 얘는 딸필어 나왔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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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한잔 빨아 그냥 에리쿠사 많아 한잔 해 너는 한잔 먹여 아 이게 마지막이라서 아낄게 없잖아 오메 안 돼 하지마 아 넘어갈려 그대로 돌려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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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누이 말하지만 다 싫어해. 인터넷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거는 참. 자기 부모랑도 안맞는게 정치 얘긴데. 너 멍청한거 아니냐? 얜 피가 단건가? 얜 피가 단건가? 아 저 템 뭐야. 먹기도 귀찮아. 저거 껴봤자 이제 달아지는것도 없단 말이야. 좁혀서 빨리 죽여야겠다. X-ray 소피아 이제 썬서 뭐예요? 이제 끝났는데. 들. 수리 credits 바 Joshua 영남 《 貴様 あくまでもこの私に歯向かうつもりなのか何が起こったの?まさかあるおのれへならばこやつらをけ散らしてから石の最後の一辺まで消し去ってくれるわ 중간에 잠깐만 고파이 할말있고 안할말있어 그거 알려주면은 그 말만 피해갈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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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싸우지마. 슛슛테. 감사합니다. 한번 더 죽여야되나? 데미지 단 하나! 라디쉬는 세이렌이예요. 전 천사가 아냐. 또 빼면은 되겠지? 초패! 아 소피아 기절이 있는거구나. 소피아는 기절에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브금은 버그인가? 원래 브금인가? 소피아는.. 이제 보좌관이에요. 딸을 보좌하고.. 유네. 수애니라. 소멍스.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 오메 옥건 좀 세네 한방 더! 이번엔 더 세게 때려보자 무다무다! 그녀마카가... 《この私が二度までも人間不正にやられるんだと》 《アル》 《アル》 《しっかりしてくれよ》 《お前が死んだら》 《アタイ》 《アル》 《起きて》 することない 《!?》 《松田兄弟》 《アル》 《公善に周りとばす梅の海花みて》 고맙습니다. 아르우... 왜 이렇게 태평해, 얘? 미친 놈 아냐, 이거. 하... 자아라... 모두... 고맙습니다, 아르우. 정말... 하... 아르우과... 아르우과... 모든 분들의 소리가 들었어요. 이 때문에, 아르비스와 싸우는 거가 되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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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피냐니 숫자도 못쎄 숫자도 못쎄 숫자도 못쎄 古き友여 汝の願いを叶えよう 代わりに 我に今一度の力を いらっしゃ 自体をあんのんけやで ガッメイル 야 알 옆에 있는 놈 누구냐 뭐야 난죽 경험 갓슬레이어 일단은 힐 해야 되는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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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힐 힐 힐 와 다마비다 아예 그냥 다마비인데 짠 다 죽여줘야지 그래 예의 아니야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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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우 어 힐 해줘 상냥한 천사 이런 천사 밑에서는 일할 만 나겠는데 방렙 한번 더 뭐 중 중 저거 하나 잡았다고 얘 살려주라고 왜 얘 살려주면 또 준단 말이야 와 경험치 개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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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멸신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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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일단 사라가 한 대 패보고 죽지 마라 오 쎄 단단해 마지막 버스라 그런가 이러면 알 덮혀도 되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땅 아 아 아 아 무능하다 왜 레벨 낮냐니 뭐 전투에 참여를 해야 레벨이 높아지지 맨날 도망가 있는데 캐릭터 하나 정도 버릴수 밖에 없지 노가들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또야 또야 넘나 약한 것 ㅇㅇ 데스모먼트 아까 3달 왔어요 3배 데미지 리프 사실상 카림만 광립이네 빰 바보단 알은 멸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 매직실드라도 걸어주면 살려나 매직실드라도 걸어주면 살려나 빰 아 그래 30달 오 부숴 와 무시하고 패야겠네 그냥 어차피 쟤들은 나한테 데미지 못주니까 조펜 어차피 쟤 얘좀 타는건데 R은 뭐하지? 어! 이게 진짜 자동 세입 없으면은 욕나올 게임이야 어! 지금 거는 게 아닌데? 순서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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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정도 실수네 으흠 딴 딴 딴 R이 여기서 레벨업하면은 좀 쎄지려나? 줄 잡고 레벨업하면 으흠 이게 뭐라고 중계방에 생겨 아니 이걸 왜 지금 볼 게 없어? 아니 파렌테틱스 2로 하는데 뭘 뭘 이렇게 많이 봐요 참 흐흠 흐흠 난 도시 이해가 안된다 오메 도시 흐흠 조금 으흠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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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원퍼네 결혼했지? 그럼 이거요. 끝냐나요? 끝에 끝냐네요. 아... 당신... 정말 지속히는 걸까? 정말 지속한거지?? 정말... 놀랐어... 천사를 죽였는데 뭐가 굉장해 이야, 빅크리스마스다 보통 천사는 착한 거 아니야? 분명히 그 사람의 주인이다 여러가지 압박을 잃어버렸다 진짜 천사됐네 죽어가지고 소온쌍은 어디에 갈까요? 당연히 하늘은 아내야지 천사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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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쓰레기 정하나네 천사됐네 천사 천사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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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지금야 너는 아르도라는 한 명의 사람이라서 너가 다 죽였어? 응, 너가 다 죽였어 룰룸은, 바빠의 곳에 가야겠다 帰りましょ。私たちの家へ。 ところで、どうやって帰るんだ? そうね。それに、ここをこのままにしておいていいものかしらね。 天使は不滅ですけれど、よみがえるのは数百年、数千年後です。 地上の扉を開けられるものは他にいませんから、放置しておいても差し支えないでしょう。 私は、もう何の力もありません。 けれど、ここからなら、一度だけ、好きな時間、好きな場所へ行く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 一度出たら、もう二度と戻ってこれないのね。 うん。 そうですね。 さあ、皆さんで行きたい時間、行きたい場所を思い浮かべてください。 시공의 폭풍으로! 음식이 안나와? 아르바이트 하는 앨리스! 아리스지! 일본판으론 한국말은 한국말이 아리스지!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무보수로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무보수로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무보수로